여성 친화도시 추진 3년 차인 횡성군의 군민참여단 모니터링 결과 25건의 개선사항이 요청됐습니다. 횡성군민참여단은 작년 하반기 지역의 공중화장실과 공원, 여성 안심 귀갓기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출입구 보안 등 설치와 공원 야간 조명 개선, 도심 속 행복공원 조성 등 25건의 개선사항을 횡성군에 요청했습니다. 횡성군은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여성 친화마을 육성과 우리 동네 안심보안관 등 5가지의 여성 친화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